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3월 고1 통합과학에 대한 모의고사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. 우선 총평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최근 5개 년 동안 나왔던 고1 3월 모의고사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전기 같은 것들도 좀 어렵게 나왔고요.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좀 같이 계속 나왔거든요. 그래서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때의 이제 뭐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솔직히 통합과학과 연결이 되는 문제들은 2개 많으면 3개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연계율을 좀 많이 높여서 이 3월 모의고사를 좀 참고를 해서 고1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도 괜찮을 만큼 한 5가지 문제 정도가 연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떤 게 연계가 되었습니까? 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한 70% 이상 연계가 되는 것들은 쌤이 다 셀렉을 해봤는데 8, 11, 16, 17, 19, 20번이 거의 7, 80% 이상 연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중학교 1, 2, 3학년과 고1 통합과학이랑 가장 큰 연계율이 있는 것은 1, 이온의 표현, 2, 판구조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. 자 이번에는 은하에 대해서도 나왔고요. 그리고 뭐 대기에 대한 뭐 대기 대순환 이런 것들,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꽤나 연계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